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아, 부모가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 존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걸 쭉 찾아가다가 웰다잉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서 강사 자격증까지 따버렸습니다 웰다잉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인 통합 지도 교육이라는 지도사 자격하고 웰다잉 자격증을 두 가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테마는요 백세 인생 그런데 그냥 백세 인생이 아니고요 행복한 백세 인생 어떤 백세 인생이냐고요? 행복한 백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제 좀 평범한 단어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가수 좋아하시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노래 소리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백세 인생을 맞이해서 행복한 백세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팁을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러 왔어요 귀를 참고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백세 인생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와서 웰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웰빙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웰빙을 할 수 있었죠? 우선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아주 큰,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또 자신에 맞는 취미활동 여러분 또 동호회도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사진이나 골프나 이거 다 아주 좋은 거죠 자,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삶 여러분 이 주위에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두를 다 잘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복 받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연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웰빙을 배웠는데요 제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계시더라고요 이 100세 인생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서울에 춘무로까지 지하철로 가셔서 사진을 또 좋아하셔서 사진을 찍는 104세 유동호님이 계셨고요 또 여러분 이분은 한정순 어머님이신데 1년에 300권을 독서를 하신대요 그리고 오전에는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 무용을 배우시고 오후에는 살사 댄스를 배우신대요 이렇게 100세 인생을 지금도 현역처럼 재미있게 또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또 이분은요 영화 감독을 하시는 분이세요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셔서 영화를 찍고 계신 74세 정학규님 이라고 해서 아주 많이들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90세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세계에서 최장수 할머니세요 136세 1886년이면 중국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현존하고 계세요 이름이 뭐냐면 알리미 한세이티님이세요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가 비교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각자의 주관적으로 의미가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계세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의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쾌 기분이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유쾌, 상쾌, 통쾌할 때 이렇게 쾌자가 들어가죠 기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하는 한자어입니다 자, 조금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만족하다, 그렇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는 뭐죠 여러분? 의미, 그렇죠 내 삶이 의미가 있다 물론 유관순 열사처럼요 큰 대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런 큰 것만이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애기 아빠가 담배 골쳐셨대요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탁 먹고 담배를 탁 끊으셨대요 그 일이 난 너무너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어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쾌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내가 만족을 하고 또 뭐죠?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교수님이 책에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4 실천법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3개인데 4개는 뭘까요? 3 플러스 4니까 4가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4가지 실천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굿 헬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건강 근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고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황토볼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상토볼을 걸으시면 여기 발바닥에 오장루프가 다 있어서 자극이 된대요 걷고 또 여러분 또 산책길, 대급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지 몰랐는데요 아주 그 경치에 홀딱 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 걷고 또 여러분 명상도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뭐예요? 3 플러스 4를 실천하고 계셨네요 어떤 작가는 행복이 곧 여행이다 라고 말한 작가도 있었을 만큼 여러분 행복 또 여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여행을 많이 하셔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굿피플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요 노인이랑 만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청년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노인은 만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고 해서 다 만나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친구 만나면 내 삶이 막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나한테 내 삶의 의미를 또 일깨워주는 그러한 친구를 많이 만드시는 것이 행복한 백세 인생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굿 타임 여러분 시간 제가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와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상이 참 많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찍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아 이때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구나 보석 같은 이 시간을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고 애가 셋이고 남편은 너무 바쁘니까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아 그 보석 같은 시간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다 흘려버린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릴 때 그 시간만이 귀한 시간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보석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두 손에 담아서 의미 있고 만족하고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엔 굿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이 액자의 까글 이렇게 액자의 그 틀을 말하는 거죠 생각의 틀 사고 방식의 틀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면 될까요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생각 나를 또 내 인생이 참 이 정도면 만족해 너무 좋아 이럴 수 있는 생각 아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어 이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신다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3 플러스 4 실천법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아 그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약속할까요 우리 3 플러스 4 실천할까요 여러분 예 저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웰빙을 배웠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굿 라이프 그쵸 굿 라이프의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웰빙 굿 라이프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걸 가져올까요 웰다잉이 되는 거죠 웰다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귀하게 의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 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커피를 주제로 시를 쓰신 양강모라는 시인이 쓰신 커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고요 제가 그다지 예쁘지는 않은 목소리지만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좀 시상이 더 가슴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위한 기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커피 같기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기를 너무 달지도 너무 쓰지도 않기를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기를 생을 마치는 날까지 천천히 비워지기를 조금씩 식어가는 날에도 향기는 결코 잃지 않기를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도 온몸으로 받아들이듯 가장 차가워진 순간에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길 무엇보다 진실로 바라는 것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커피가 되고 나는 그를 바치는 커피잔이 되기를 네 여러분 이 시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때 이 시 내용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커피를 커피를 드셔도 맛있게 커피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아이를 훈련소에 내려놓고요 남편과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요 입구에 탁 들어섰더니 이렇게 써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살며 시작 살며시 열어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뭐가 안에 있을 것 같으세요? 건강 아 건강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또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 거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쫙 열어봤어요 바로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3 플러스 4 행복한 100세 인생을 우리 실천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наконец our 감사합니다.